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트 별수국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하이트 별수국은 한 개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토요일 방송 담아드리겠습니다. 꽃님들 올해 행복하셨는지요? 그리고 하루 나온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몇 시간 남는 동안 행복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도 기쁘게 맞이할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트 별수국 하나 있습니다. 16,000원입니다. 이 아이 하이트 별수국 16,000원입니다. 하이트 별수국은 거의 안 만나집니다. 꽃님들. 그리고 우리강산 여생아는 하초들이 여러 개 입고될 때도 있지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입고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하나, 두 개 있는 아이들은 바로 입금 순서에 따라 저희가 마감합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주문하셔서 몇 시간 지나도 입금이 안 되셨는데 다른 분들은 계속 주문합니다라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금 들어온 순서대로 마감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핑크 별수국도 16,000원입니다. 꽃님들 별수국은 우리 꽃님 한 분이 그리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피어있지만 이렇게 잔 가지들이 올라오면서 너흑가을까지 꽃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꽃님 한 분이 너흑가을까지도 이렇게 꽃을 계속 올려줘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예쁘죠. 별수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수국 핑크 16,000원이랍니다. 여기는 나비수국입니다. 오늘 수국이 세 가지입니다. 나비수국, 나비수국. 여기 보시면 얼마나 꽃이 많이 달렸는지 정말 나비수국 정말로 꽃이 셀 수 없다고 표현하면 거짓말이겠고 닭을 닭을 달려있습니다. 별수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는 꽃 하나 유일하게 펴있고요. 피나는 별 나비수국 19,000원입니다. 나비수국도 여치나 몇 개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즈 우리 꽃님들이 극찬하는 꽃이랍니다. 정말 얘네들 하이트꽃 많이 달립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월등 아주 잘 됩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하이트 32,000원 그리고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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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도 32,000원입니다. 자주는 키가 크게 올라오고 정말로 베란다 종원에서 끈없이 두 아이들 다 꽃을 보여줍니다. 월등 아주 잘 된답니다. 3번 크리스마스 노즈 32,000원입니다. 하이트 김기야 난 하이트 김기야 난 밥 아주아주 좋습니다. 하이트 김기야 난 이랍니다. 아 예쁘죠. 하이트 김기야 난 정말 꽃 많이 달려있습니다. 하이트 김기야 난 19,000원입니다. 그리고 미니 핑크 김기야 난 이 아이들은 미니 핑크 김기야 난 잘 안만나집니다. 아주 이렇게 미니 핑크 김기야 난 이랍니다. 미니 핑크 김기야 난 꽃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미니 핑크 김기야 난 잘 안만나지는 이렇게 꽃들 달려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할 것 같습니다. 미니 핑크 김기야 난 16,000원입니다. 그리고 골드 K4 노랑사랑초 3,000원이랍니다. 노랑꽃이 핀답니다. 하이트사랑초 하이트사랑초 5,000원입니다. 샤리베이비 초코향 냄새가 정말로 두세달가는 샤리베이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샤리베이비 16,000원이랍니다. 초코향 지금도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초코꽃이 펴 있는데 향이 정말 좋습니다. 샤리베이비 베이비입니다. 샤리베이비 16,000원이랍니다. 포켓러브 포켓러브 14,000원입니다. 포켓러브 포켓러브 것도 정말 오래갑니다. 포켓러브 14,000원입니다. 포켓러브입니다. 포켓러브 14,000원입니다. 향이 정말 진합니다. 초코색 특상입니다. 꼭 특상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꽃님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코색 특상 한타지아 27,000원입니다. 어우 향이 정말 좋습니다. 꽃님들 봐보세요. 꽃대가 얼마나 많은지 다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다 안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정말 꽃 속에 파묻힐 정도로 꽃대가 많은 아이들 정말 입이 꽃색에 파묻힐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다 피면 엄청 납니다. 얘네들 약간 초코 초코색입니다. 꽃님들 그리고 향 너무 좋아요. 초코색 특상 한타지아 난 2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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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꽃대 8번 한타지아 난 21,000원입니다. 얘는 노란꽃입니다. 8번 한타지아 난 21,000원입니다. 그리고 마킬라타 마킬라타 9,000원입니다. 마킬라타 마킬라타 9,000원입니다. 마킬라타 스노우캡 스노우캡 9,000원입니다. 스노우캡 스노우캡 9,000원입니다. 그리고 데이시클라멘 데이시클라멘 입니다. 데이시클라멘 얼마나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이렇습니다. 데이시클라멘 16,000원입니다. 데이시클라멘 와 밥 엄청 좋습니다. 얘네들 내년 2월 3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봐볼까요? 얼마나 꽃이 안에 다글다글 와 다글다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꽃님들이 얘네들 약간 추운데 키우시면 정말 오래갑니다.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입니다. 그리고 겹 빨간 절죽 겹 빨간 절죽 4,000원입니다. 겹 빨간 절죽 4,000원입니다. 오! 꽃님들 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야생아 마당 종원에 심으실 분들 종원수 에메랄드 골드 16,000원 이랍니다. 어우 너무 봐보실까요? 완전 골드 입니다. 에메랄드 골드 에메랄드 골드 만나기는 어려운데요. 에메랄드 골드 가 입고 되었습니다. 16,000원 입니다. 경홍석 곡 15,000원 입니다. 경홍석 곡 이렇게 꽃을 달려있고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아주 또 안핀 아이들 경홍석 곡 경홍석 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5,000원 입니다. 경홍석 곡 그리고 또 특지고베타 26,000원 입니다. 특지고베타 는 꽃대 4개 있는 아이들 만나기 어려운데 얘는 특지고베타 입니다. 지고베타 향기 좋습니다. 물론 한타지아 향기가 더 강하지 아까 초콜렛색 한타지아 약간 초콜렛 반색 이라 해야 될까요? 특지고베타 26,000원 이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드돌 빨간색 꽃이 피는 네드돌 14,000원 입니다. 네드돌 봐보세요. 꽃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꽃대들 봐보세요. 하나만 핀 게 아니 얘는 몇 개씩 꽃대가 올라올 것 같아요. 네드돌 14,000원 입니다. 버들마펜초 야생아 입니다. 3,000원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핀답니다. 버들마펜초 얘는 버들마펜초는 심으실 때 약간 차 연양분이 없는 약간 모래 마라 이런 때 키가 너무 크니까요. 그렇게 키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작약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약 7,000원 입니다. 설립돌아지 8,000원 입니다. 저희 애들 설립돌아지 이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설립돌아지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리면 내년에 어마어마한 꽃 많이 풀겁니다. 설립돌아지 8,000원 이러면 내년에 한 15,000원 이상 갑니다. 이대로 키우시면 나임나이트 목수국 입니다. 나임나이트 목수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님들 저희가 보내드릴 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면 내년에 꽃 이네들 한 10개 이상 꽃 핍니다. 내년에 이렇게 다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내년에 2만원 이상 13,000원 입니다. 그리고 악스플라워 6,000원 입니다. 악스플라워 이렇게 돼있는 악스플라워 꽃 이렇게 핍니다. 악스플라워 6,000원 입니다. 그리고 6번 미니 신비디움 6번 미니 신비디움 15,000원 입니다. 6번 미니 신비디움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6번 미니 신비디움 4개씩 되어 있습니다. 핍니다. 꽃은 이렇게 아주 오래갑니다. 4개씩 되어 있습니다. 6번 미니 신비디움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노블 입니다. 노블 노블 7,000원 이랍니다. 얘들 노블 애목대로 지금부터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 입니다. 노블 아이스댄스 아이스댄스 7,000원 아니 7대 2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7대 입니다. 꽃은 이렇게 이렇게 핀답니다. 향기 아주 좋습니다. 꽃이 큽니다. 27,000원 입니다. 언더랜드 언더랜드 온더랜드 19,000원 입니다. 원더랜드 원더랜드 보시면 꽃님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더랜드 19,000원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또 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입니다. 1번 언데랜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메아플라밍고입니다. 호주메아플라밍고입니다. 35,000원입니다. 예쁘죠? 꽃 다 피면 꽃보다 잎보다 꽃이 많은 아이입니다. 플라밍고 호주메아. 몇 개 안 피었습니다. 현재 몇 개 안 피었습니다. 35,000원입니다. 그리고 황금천리향 18,000원입니다. 황금천리향 18,000원입니다. 말리향 13,000원입니다. 말리향 하나 있습니다. 13,000원입니다. 디네만한, 이제 디네만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디네만한 이번까지는 이렇고 다음부터는 올라간다고 하면 디네만한 23,000원입니다. 디네만한 아주 좋습니다. 디네만한 이렇습니다. 디네만한 23,000원입니다. 빨간 개발, 빨간 개발 6,000원입니다. 빨간색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하이트 개발, 하이트 개발 11,000원입니다. 하이트 개발 11,000원입니다. 돌담풍 꽃님들, 돌담풍. 돌담풍은 물에 담가 놓고 키우시면 베란다 종원에서 정말 예쁘게 핍니다. 돌담풍 꽃 정말로 많이 피는 게 돌담풍입니다. 물 쓱쓱쓱 뿌려주시거나 밑에다가 물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약간 꽃이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빨간색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돌담풍입니다. 돌담풍 22,000원입니다. 돌담풍 1,000사입니다. 1,000사. 1,0008,000원입니다. 1,000사. 1,0008,000원입니다. 엘로우돌, 엘로우돌. 1,0004,000원입니다. 엘로우돌. 엘로우돌도 역시나 봐볼까요? 엘로우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를 새순에서는 꽃 올라옵니다. 엘로우돌입니다. 얜 또 새순 여기가 들어있네요. 두 개 들어있네, 이쪽으로는. 어, 여기도 있네. 세 개 들어있네. 어, 여기도 있네. 네 개 있네. 엘로우돌. 봐볼까요? 얘는 또. 얘도 봐보자. 여기 있네요. 두 개. 아마 두 개 이상은 무조건 되는 것 같습니다. 엘로우돌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정학. 단정학 이렇게 있습니다. 단정학 23,000원입니다. 개나리 자수민, 개나리 자수민, 개나리 자수민, 개나리 자수민, 개나리 자수민, 6,000원, 아니요, 5,000원입니다. 개나리 자수민, 5,000원입니다. 꽃님들, 별수국, 느칼까지도 계속 피워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아니라, 이렇게 새순둘이 밑에서들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나비 수국 여생아 꽃님들, 12월 31일 토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번입니다. 나비 수국 19,000원, 별수국 16,000원, 핑크도 16,000원, 하이트도 16,000원입니다. 3번 크리스마스 노즈 32,000원, 하이트 긴기암 19,000원, 미니핑크 긴기암 16,000원, 골드케이프 사랑초 3,000원, 하이트 사랑초 5,000원, 샤리베이비 16,000원, 포켓너브 14,000원, 특상 초콜릿 한타지아난 27,000원, 8번 한타지아난 21,000원, 마킬라타 9,000원, 스노우캡 9,000원, 대시클라멘 16,000원, 겹철축 4,000원, 에메랄드 골드 16,000원, 경호구석공 15,000원, 특지고베타 26,000원, 레드돌 14,000원, 버들마편초 3,000원, 자격 7,000원, 설립도라지 8,000원, 나임나이트 목수궁 13,000원, 소악스플라워 6,000원, 6번 신비디움 15,000원, 노블 7,000원, 아이스탠스 7대 27,000원, 4대 22,000원, 1번 언더랜드 19,000원, 플라밍고 호주메아 35,000원, 황금천리양 18,000원, 디네만한 23,000원, 디네만한은 다음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빨강 개발 6,000원, 하이텍 개발 11,000원, 돌담풍 22,000원, 전사 18,000원, 엘로우돌 14,000원, 개나리자스민 5,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